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법해도 되나요? 아 당연하지 나 숨만 쉴게 그냥 탑은 버리고 가자고 어 괜찮아 어차피 점화야 퀸이 빡세게 푸셔 어허 이 친구 역버프 했다고 그냥 죽일듯이 편네 아 심심있는 반갑습니다 마스터 250점에 퀸입니다 오케이 타워 한 대 맞았어 스팸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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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왼쪽 도디를 아래쪽이지? 네네 아래쪽 아 1대 1 오케이 아 나쁘지 않은데 초반 어허 나이스 또 바텀 가겠는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우 집 갔어 집 갔어 아인 밀케네 이 퀸 여기 아래쪽으로 지금 안 보이면 아래쪽 갔어 아 아깝다 쓱 긁어주는 센스 방금 사라졌어 아씨 방금 사라졌어 퀸이야 퀸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못 가겠다 아 이거 내려간다 야 텔 탔어 아이고 아깝다 파이크톤이 없어 파이크톤이 어 우리 바텀 먼저 깨지겠는데 아닌가 제발 아 거의 1초 차인데 아 플레이 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다 나이스 야미 아 좋아요 아 제대로 걸렸다 이거 아 좋아요 어 탑 죽으려나 아이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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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이 있어갖고 퀸 유미가 진짜 무섭다 다 내려간다 게비 나이스! 야 어떻게 살았어? 잘했어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아니 이즈리얼 가만히 서있는데 각 봐도 되는데? 아 좋았어 와 캐리! 는 아니고 아니 저막힌 상대로 탑이 노데스다? 그럼 뭐 잘한거 아니야?